한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한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한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예수로 빨리 한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말로 북한이 어떤 나라, 북한이 어떻다는 걸 말로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못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알릴 수 있는 길이 제일 빠른 게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숙 Baek conta que foi com sua experiência de militar na Coreia do Norte que descobriu o seu dom de administrar um grupo artístico.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대통령의 탄생일, 기념일이 5대 명절이 다 있는데 그런 명절 때마다 다 중대마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 부대 출연도 하고 이런 걸 부대에서 배운 거죠. 군인 생활하면서 배운 건데 내가 특별하게 무슨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기량보다도 내가 지휘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내에 그런 걸 살려 가지고 그런 싹을 살려 가지고 우선 탈북민에 대한 제일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북한이 탈북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삶. 또 이분들이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부문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배우들을 모집하고 싶었어요. 전국에 공지도 내고. 일본인의 한 여자친구가 일본 가사에 해야 될 수 있는 장르가 os afet porque o lugar onde está estético à sala de treino do grupo artístico é oferecido gratuitamente pelo governo mas conta que ainda passa por um aperto financeiro grande por conta das roupas e acessórios para a apresentação e ainda mais por ser cultural e específico da coreia do norte não é fácil e barato de conseguir dependendo da apresentação do grupo o conjunto de vestimenta para uma artista chega a 800 mil won 약 800$. 그래서 20 artistas. 북한이 현실에서 문화예술을 만들고 북한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우리의 물통기처럼 북한에서 지금도 수도화가 안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물통기에다가 물을 끓고 그래서 Yonsuke Baeke conta com orgulho que chegou a juntar aproximadamente 5.000.000 yuan cerca de 50.000$ americanos 그리고 1.500.000원 1.500.000$ 그리스마스에 콜서 가르침 2.000원 약 2.000원 약 2.000원 약 2.000$ 어쨌든 그 뼈가에 내 뼈를 벌어서 그 돈이 이게 들어갈 때는 정말 속으로 피는 물 막 삼키면서 또 만들어 온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를 절대 헛되지 않게 또 이분들로 하여금 통일이 지른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북한에서 전문 살고 북한의 예술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북한 예술을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예술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전문 예술단체 지정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동일을 알리고 특히 파주는 적경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아플로우지 recrutamento de novos artistas acontece duas vezes ao ano, no início de cada semestre mas as mulheres sul-coreanas também tem procurado o grupo artístico 임진강 북한 사람은 있는 거죠 여기 딱 북한의 달주민만 되고 한국분들은 이런 데 침입을 가진 이런 한국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 여성분들이랑 근데 좀 아쉬운 대로 북한 예술이니까 딱 북한 사람만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남북이 동일 되면 남북주민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no próximo episódio vamos ver um pouco a parte de turismo na zona desmilitarizada continue acompanhando a série pela internet també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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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